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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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이지 특강 함수 시작합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르치는 선생 넘버원 이지 훈입니다 이지 차례입니다 이 특강의 차례 첫 번째 함수의 뜻과 함수의 그래프 두 번째 1차 함수 세 번째 2차 함수 네 번째 1대1 함수와 1대1 대응 요거 갑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합성 함수와 역함수 이게 돼요 이게 함수의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교 함수부터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함수까지 공통과정까지 함수 전체입니다 이것이 돼야 고2 고3 때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삼각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극한 그 다음에 함수의 미분 그 다음에 초월 함수 이런 것들을 맞놓고 갖고 놀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 다섯 가지가 되지 않으면 절대 이게 되지 않는다 이게 공통과정이다 공통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복잡한 함수 속에 이 다섯 가지가 계속 돌아간다 여기에 절대값하고 절대값 함수하고 가오스 함수 요거 이 두 가지를 추가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특강으로 이것은 싹 다 끝내준다 특강으로 지금 함수 특강을 하지 않습니까 절대값 특강 해놨습니다 가오스 특강 찍어놨습니다 이것들을 이것만 갖고 있으면 함수가 끝난다 명심 또 명심 됐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이 이 1강 2강 3강 4강 5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게 공통과정이다 이게 돼야 이게 주춧돌이야 어? 이 주춧돌을 세워야 이게 플레인다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6강까지 쫓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1강 함수의 뜻과 함수의 그래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권력입니다 함수와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뜻과 함수의 그래프 함수의 뜻, 함수의 그래프 딱 이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먼저 함수의 뜻입니다 함수의 정의인데 함수의 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을 겁니다 대응 상자를 배웠을 거예요 하나를 집어넣으면 하나가 나온다 그렇죠? 그건 중학교 때 개념이 된 거고 고등학교 때 공통과정의 개념 그걸 다시 새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 일단 대응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X집합이 있고 Y집합이 있습니다 X모임이 있고 Y모임이 있는데 한국은 서울로 일본은 동경으로 미국은 워싱턴 영국은 런던으로 대응이 된 겁니다 서로 연결이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응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이게 대응입니다 이런 나라와 수도의 대응 나라와 수도의 대응 그렇죠? 그때 난 이것을 X라고 하고 이걸 Y라고 합니다 변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X 변소는 나라 이 Y 변소는 그 다음에 수도 됐죠? 대응을 딱 이루어 주는 겁니다 두 변소의 관계가 함수 대응입니다 그 중에서 이런 대응 중에서 함수 대응이 이겁니다 정의가 이거예요 외우십시오 빈칸입니다 두 집합 X, Y에 대해서 집합 X의 뭐가? 뭐가? 고등수학 하에 있습니다 혹시 지금 수학 상을 배우고 있는 학생들은요 중학교 개념은 이렇게 배웠습니다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하나씩만 대응 두 변소 X, Y가 있는데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하나씩만 대응 이게 바로 함수의 정의라고 배웠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등학교 올라와서는요 고등학교식 정의를 배우셔야 됩니다 집합을 배워요 집합 X의 뭐냐면 각 원소 또 다른 말 모든 원소 그래서 각 원소 모든 원소 이 각 대신 모든 모든 원소라고 해도 좋습니다 집합 X의 모든 원소 각 원소에 집합 Y의 원소가 어떤 대응? 어떤 대응? 하나씩만 대응 꼭 하나씩만 꼭 하나씩만 대응되는 겁니다 이게 X집합에서의 Y집합으로의 뭡니까? 함수다 라고 정의하는 겁니다 정의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함수의 정의는 뭐다? 두 집합 X, Y가 있는데 X집합의 각 원소에 Y집합의 꼭 하나씩만 대응 대응 이게 함수다 외웠어 외웠어 그런데 그냥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면 안 돼 그 문장 정의를 가지고 접목을 시켜봐야 돼 이해를 들어봐야 돼 문제에 접목을 시켜봐야 돼 그러면서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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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구나 라고 이렇게 깨달아야 돼 그래야 재밌는 겁니다 그리고 쉬워지는 겁니다 그때 기어로는 F function 함수를 영어로 func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X집합에서 Y집합으로 대응이다 이 정의를 만족하는 대응이다 그래서 우리는 함수 F 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딱 보면 X집합, Y집합으로 이것이 이렇게 대응되는 게 함수입까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정의에 맞으면 함수고 정의에 안 맞으면 함수가 아닌 겁니다 각 원소 1, 2, 3 모든 원소에 1, 2, 1 2도, 1 3도, 1 하나씩만 대응되는 거 맞습니까? 너 땡큐입니다 함수입니다 두 번째 이렇게 함수입까라고 묻고 있습니다 X집합의 각 원소가 1을 A로 하나 2, B로 하나 3도, B로 하나 대응됐죠 똑같은 놈으로 대응되도 좋습니다 이것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X에서 Y로 이거 함수입까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이 A로 2가 B로 3이 C로 그런데 4는 대응된 게 없죠 이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정의에 각 원소 모든 원소 그러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다 대응돼야 돼 그런데 이 4가 울고 있어 이 4 때문에 이건 함수가 아니야 그냥 대응일 뿐이야 대응은 되는데 함수 대응은 아니다 됐죠? 그 다음 1이 A와 B 두 개 대응됐잖아 함수가 아니다 꼭 하나씩만 돼요 하나씩만 돼요 두 개 대응되면 함수가 아니야 오로지 하나씩만 돼요 그것은 함수라고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모든 원소가 대응되긴 했는데 1이 두 개 대응되면 함수가 아니다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 아닌 것 두 가지 케이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이렇게 함수의 뜻입니다 X8-101이 이렇게 꼬아기 문제 필요 없어 그냥 따라와 이건 따라오면 돼 교재도 필요 없어 그냥 듣기만 해 듣고 끄닥끄닥끄닥하고 중요한 거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에 다 나와 있어 중학교 교재 고등학교 고등수학 하약 교재에 다 나와 있어 그거 표시하고 거기 있는 문제 몇 개 풀어주고 그럼 끈다는 겁니다 쭉 됐죠? X에서 Y로의 한 수익에서 모두 고르면 이라고 합니다 자 그때 얘가 정의역의 원 X고 X에서 Y로 가는데 얘가 X고 얘가 Y입니다 그런데 Y는 마이너스 X X에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야 무슨 뜻이냐 여기가 여기가 X집합이야 여기가 Y집합이야 1번 볼게 마이너스 1 0 1이 있어 Y는 뭐가 있냐면 0 1 2가 있다고 이런 상황이라고 이런 상황 그러니까 문장을 보고 해석해야 돼 그런데 X에서 Y로 가는데 이 1번은 이 1번은 X가 마이너스 계속 돼 그럼 X는 뭐야 여기 있는 원소들이 스몰 X야 이 마이너스 1이 X가 마이너스 1인데 마이너스를 붙여서 Y에 대응돼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치? 0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그냥 0이야 플러스 0이랑 마이너스 0이랑 똑같잖아 그 다음에 이 1 X가 1이야 그 때 마이너스를 붙여 그게 Y래 그럼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뭐가 돼?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1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1이 대응되는 게 없단 말이지 이게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닙니까? 이건 함수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1번은 함수가 아니야 1번은 함수가 아니라고 이해 됐죠?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은 역시 뭐가 있냐면 써보고 이렇게 그려봐 정의역의 원소가 정의역의 원소가 몇 개 안 돼? 집합 X Y가 몇 개 안 돼? 그려봐 여기가 X고 여기가 Y란 말이지 그러면 자 X가 절대값 X로 간대 그럼 여기가 X집합이고 여기가 Y집합이야 그럼 절대값 X가 된단 말은 원소 X에다가 절대값을 딱 붙여 그럼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은 뭐가 돼? 플러스 1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뭐라고? 플러스 1로 가는 거지 0의 절대값은 0 그렇지 1의 절대값은 1의 이 절대값 정의 절대값 정의는 원점에서의 거리니까 응? 예 이것은 모든 원소가 하나씩만 대응됐지 그러니까 이것은 함수가 됩니다 땡큐 너는 함수야 너는 함수야 함수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다음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마이너스 1 0 1이 있겠고 0 1 2가 있어요 자 그럼 X제곱 플러스 1이 텐데 얘가 Y야 Y는 정의역의 원소 X에 제곱해서 2를 더해 주는 거야 그럼 제곱해 그러면 1이죠 그것도 1을 더해 2가 되겠죠 따라서 얘는 2로 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0 제곱해 0이죠 1 더해 1로 갑니다 그죠? 1 제곱해 1이죠 1 더해 2로 갑니다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이거 함수야 나도 함수구나 됐죠? 이렇게 이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선생님 너무 쉽지 않아요? 여기 또 출발이야 출발 여기 복선이 있어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튼튼해야 돼 튼튼해야 나중에 복잡한 것들을 쫓아갈 수 있다고 4번 자 2X 플러스 1이야 그럼 X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 그럼 마이너스 2 플러스 1인 거니까 마이너스 1 없네? 함수 아니네? 됐지? 함수 아니네? 그 다음 이거 보자 X 세지구 플러스 1이야 그럼 마이너스 1 집어넣어 그럼 마이너스 3에서 세지구 플러스 1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니까 0이지 그렇지? 0은 0에서 6 플러스 1이니까 1이지 그렇지? 1을 집어넣어 1에서 세지구 플러스 1인 거니까 1 더하기 1은 2지 이거 오케이 땡큐 함수네 따라서 함수는 2번 3번 5번 이렇게 3개가 함수고 1번과 4번은 함수가 아니야 이유를 알겠죠?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는 정의역과 공역을 약속을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정의역 공역 지금 고등수학 칼을 배우지 않은 학생 집합을 배우지 않은 학생은 이 정의역 공역이 생소할 겁니다 처음 배울 겁니다 중학교 때 안 배웠으니까 바뀐 교육 과정에서 그랬을 때 집합 X에 집합 Y로 가는데 X, Y가 있는데 함수 대응이래 그때 우리는 이것을 X, Y 집합이라고 해요 그렇죠? 근데 이것은 함수잖아 그때 원래 주어진 이 X 집합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정의역 얘를 정의역으로 하고 그 다음에 대응되는 화살표가 날아가는 얘를 우리는 공역이라고 Y 집합을 공역이라고 합니다 뭐 끝난 거야 근데 이 정의역과 공역은 바로 무엇입니까? 집합이에요 집합이기 때문에 반드시 집합기호 집합기호 속에 정의역을 집어넣고 공역을 집어넣어야 돼 됐지? 그래서 정의역의 집합은 여기서 정의역의 집합은 집합 1, 2, 3 집합 1, 2, 3 공역의 집합은 집합 A, B, C, D 전체 여기서 정의역의 집합은 집합 1, 2, 3 공역의 집합은 집합 A, B, C 됐나요? 이렇게 거기서 치역은 뭡니까? 치역은 치역이 하나 더 있는데 치역은 이렇게 대응되는 것 이 대응되는 것만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은 뭐냐? 치역은 A, B, C 집합 여기서 치역은 뭐냐? 대응되는 것만 집합 A, B 이게 치역이다 정의역, 공역, 치역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라 이렇게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둘 다 함수입니다 둘 다 함수입니다 자 함수값과 치역입니다 방금 치역 가르쳐 드렸죠? 치역은 대응되는 겁니다 그 X에 대응되는 함수값 함수값들의 집합 모임이 치역입니다 치역은 함수값들의 모임 즉 대응되는 Y값들의 모임 그게 치역이다 알아주기 바랍니다 끝에 지역이 있겠고 공역이 있습니다 근데 대응되는 것들은 이 공역 속에 포함됩니다 이렇게 이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치역과 공역의 우리가 포함관계는 치역은 공역의 부분집합이 됩니다 왜? 공역의 집합 속에 치역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부분집합입니다 그리고 치역과 이 부분집합은 같을 수도 있어요 치역이 공역이 될 수도 있어요 공역과 치역이 같을 수도 있다 알아주기 바랍니다 자 예 정의역은 뭐죠? 집합 1, 2, 3 공역은 뭐죠? 집합 A, B, C, D 치역은 뭐죠? 집합 A, B, C 치역은 이 공역의 부분집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오케이 이걸 갖고 있으면 이제 끝난 거지 다음 중에는 함수인 것을 못 찾고 정의역, 공역, 치역을 갖고 오십시오 자 함수 1이 두 개 대응됐죠? 함수가 아니죠?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정의역, 공역, 치역 존재하지 않습니다 함수에서만 정의역, 공역, 치역이 존재합니다 2번 함수입니까? 함수가 아니죠? 뭐 때문에? 4 때문에 듣죠? 3번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정의역은 뭐죠? 집합 1, 2, 3 공역은 뭐죠? 집합 A, B, C 치역은 뭐죠? 집합 A, B, C 다 대응됐죠? 공역과 치역이 똑같죠? 오늘 이것을 나중에 알고 있겠지만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1대1 함수이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합니다 좋습니다 하여튼간 이거는 함수입니까? 땡큐입니다 각 원소에 하나씩만 대응되지 않았습니까? 함수고 정의역은 뭐죠? 집합 X 집합 1, 2, 3, 4 공역은 뭐죠? 집합 A, B, C 집합 Y가 공역입니다 치역은 뭐죠? 대응되는 함수값 바로 집합 A, B 이것이 치역이고 그 치역의 각각 원수들이 바로 대응되는 함수값입니다 함수에 의해서 대응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 함수값 함수값은 무슨 값? 치역 치역은 Y값 알겠죠? 이렇게 좋습니다 볼까 이거? 집합 마이너스 1, 0, 1이 있겠고 Y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정의역이고 이게 공역입니다 그때 F에 뭘 구하라? 치역을 구하라 함수값을 구하라 이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대입해봐 F 마이너스 1 정의역에 이 원소 3개를 집어넣어봐 마이너스 1은 X에 마이너스를 들어갔으니까 같은 X에 마이너스를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이것은 1 플러스 2니까 2가 되겠지 그 다음에 F 뭐가 돼? 0을 집어넣어봐 0을 집어넣어봐 0 집어넣으면 0이니까 0 집어넣지 그럼 얘가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1을 집어넣어봐 1을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거니까 얘는 0이 되겠죠 따라서 이 1번 함수가 될 것이고 치역은 뭡니까? 함수값들의 모임 0, 1, 2 이렇게 이게 치역이다 집합이니까 집합을 표현해야 됩니다 됐죠? 이게 되시겠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2번은 뭐 할 수 있겠고 3번 해볼게요 이거 자 먼저 F 마이너스 1을 집어넣고 그러면 절대값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이것은 0이 되는 거죠 F 그 다음에 0을 집어넣고 그러면 절대값 0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F 1을 집어넣고 그러면 절대값 1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그것도 0 되는 거죠 그러면 치역은 뭡니까? 마이너스 1하고 0 두 개밖에 없네요 똑같은 집합을 표현할 때 똑같은 원서는 한 번만 쓰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죠? 치역은 이것이 두 가지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 R에서 R로의 함수 F가 이런 조건을 줍니다 이걸 많이 만날 거예요 새롭게 정의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때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함수값을 구하라 이거죠 그럼 먼저 F3을 구해보면 X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 X자리에 3이 들어갔어요 그 3은 유리수야 무리수야 설마 3은 자연수입니다 양의 정수입니다 양의 정수 0 음의 정수를 합해서 정수라고 합니다 그 정수와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습니다 분수 있잖아요 유한소수 유한소수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분수들을 합해서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죠 그쵸 그러니까 3은 유리수입니다 자연수도 유리수입니다 그러니까 얘를 따라가 그러면 이 X에다가 여기다 집어넣고 그러면 3 빼기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1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 루트 3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루트 3은 무리수입니다 그쵸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이 1은 유리수입니다 무리수에서 유리수를 뺍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조건 무리수입니다 됐죠 루트 3 뭐 1.7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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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데 그것도 1 빼봐 그럼 0.73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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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되기 때문에 무리수입니다 그러면 이 X 자리가 무리수기 때문에 얘를 따라갑니다 그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는 거지 안에 들어간 X에다가 마이너스만 붙여서 이렇게 보탈이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호해 그러면 얘는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빼라 이거지 그럼 난 이 1에서 얘를 빼라 이거지 그러면 1 이걸 빼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바로 루트 3 빼기 1 되는 거 죽고 얘는 뭐가 된다 루트 3 이렇게 우린 요놈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함수 대응 그냥 대입해 조건에 맞게끔 유리수인지 무리수인지 뭐 이거 따지면 될 거 아닙니까 함수 값을 구해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다음 옛날 이런 것들이 수령에 나와요 이제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해서 이렇게 새롭게 정의를 한다고 함수 정의를 한다고 자 그러면 자연적인 이런 건 놓치면 안 돼 자연수 전체의 집합 N에서 음 수령에서 100% 출제 자연수란 말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돼 숫자 대입 숫자 대입 자연수는 뭐지 가장 작은 단수 얼마 1 1 2는 뭐지 음 얘는 2에 N자리 2가 되니까 N자리 같은 2니까 같이 들어가야지 2의 제곱 얼마지 4 이것의 1의 자리 숫자 얼마죠 4가 되는 거죠 4 4 4 4 그렇죠 그러면 F 3은 뭐가 됩니까 그대로 들어가는 겁니다 2의 3제곱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6 아닙니다 미친 6 아니야 2 곱하기 2 곱하기 2니까 8 됐죠 1의 숫자 얼마 8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F 자 4를 대입합니다 가 계속 규칙성 보일 때까지 대입해 2의 4제곱 그럼 얼마 16이죠 1의 숫자 얼마 1 6 6 6 6 6 6 1의 숫자 6이다 이 말이지 2 4 6 2 4 8 6 됐어요 자 그러면 나는 F 이때는 5를 대입할게요 그럼 F5는 뭐가 됩니까 2의 5제곱입니다 2의 4제곱 얼마 32 응 1의 숫자 얼마 2 그렇죠 그러면 F6 구해줍니다 그럼 이것은 2의 6제곱 그러면 64 맞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1의 숫자 얼마 4 됐죠 그럼 F7을 구해봅니다 이런 식으로 주칙성 보이면 돼 그럼 2의 1 곱제곱은 우린 여기다가 6제곱에다가 2로 곱하잖아 그럼 2 4 8 6 2 12 128 특징이 발견돼 끝에 자리에다가 이 1의 자리 숫자에다가 2를 곱해서 나오는 2 4 8이 1의 숫자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8이 될 것이지 8 8 그 다음에 2의 8제곱 그러면 여기다 8을 2를 곱해 그럼 8이 16 앞에 뭔지 모르겠어 그렇죠 256인데 그럼 F 8은 뭐가 돼 끝자리 숫자는 6이 되는 거지 규칙성 발견 뭐 2 4 8 6 2 4 8 6 4개씩 반복 그 다음 2 4 8 6 그 다음 또 2 4 8 6 4개씩 반복 그러니까 이것의 치역은 치역은 2 4 8 6 이 4개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뭐 2 4 6 8 써도 좋겠고 2 4 8 6 써도 좋겠고 보통 뭐 순서대로 딱 써주면 이렇게 써주면 훨씬 보기 좋겠고 2 4 8 6 8 바꿔도 상관없어 8 6 2 4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이게 치역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야 진짜 3의 1의 자리 숫자 어? 뭐 쉽지 뭐 3의 1의 제곱은 3이고 3의 제곱은 3 3은 9고 3의 3제곱은 얼마? 3 9 27 3의 2제곱은 얼마? 3 7의 21 그 다음에 3의 5제곱은 3 1은 3 3의 6제곱은 3 3은 9 3의 7제곱은 3 9 27 3의 8제곱은 3 7의 21 그럼 3 9 7 1 정답 3 9 7 1 이게 두 번째 치역 계속 반복됩니다 자연스로 대입해 규칙성 발견될 때까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수능에 깔리는 기본 조건이야 이걸 해석해야 이런 약속된 정의를 해석해야 그 다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라니까 이해되시죠? 오케이 자 이제 함수의 뜻을 배웠고요 그 다음에 함수값을 배웠어요 정의역 공역 치역을 알았어요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함수가 그래프로 연결됩니다 이게 생명입니다 함수는 그래프입니다 함수가 그래프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직선 위에 먼저 점의 좌표 우리는 데카르타가 날아가는 점을 파리를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좌표를 만들었어 그래서 저 파리가 도대체 어떤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래서 X좌표 Y좌표 공간이면 Z좌표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평면을 배우고 있습니다 나중에 기아할 때 공간을 배울 텐데 지금은 평면을 배우기 때문에 좌표가 두 가지밖에 없어 2차원 X축과 Y축 평면에다가 위치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수직선 위에 먼저 점의 좌표 1차원 수직선 위에 점의 좌표 한 점이 딱 있습니다 이 점을 A라고 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수직선은 이것은 실수축입니다 실수축 실수축이야 실수로 꽉 채울 수가 있어 이 수직선은요 유리수와 무리수로 꽉 채울 수가 있다고 허수는 이 수직선에 표현할 수가 없어 여러분 수익선은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요 그래프로 표현하지 않아 표현할 수가 없어 고등학교에서는 실수평면에서만 가능하니까 실수범위에서만 그래프를 그려 알겠죠 고등학교 가면 복소평면이 확장이 됩니다 알겠어요 복소평면 해석학 이렇게 확장이 돼요 됐죠 지금은 이거 점 P의 좌표 이건 뭐 이렇게 PA라고 표현합니다 수직선이 하나니까 좌표가 하나요 그런데 수익선이 두개야 X축 Y축 그럼 여기도 여기도 실수축 여기도 리얼넘버 실수축 그래서 이 좌표평면은 우리는 R 곱하기 R이다 또는 R제곱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실수 곱하기 실수 평면 좌표다 좌표평면이다 R제곱이다 이것은 실수평면이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뭐 이런 용어를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실수평면이야 그럼 얘도 실수축 얘도 실수축 그랬을 때 한 점이 딱 있어요 점에 X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그때 만나는 점이 A야 그리고 우리는 순서상의 A라고 말을 하고 이것을 X좌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Y축에 수선의 발을 내려 이렇게 수선의 발 그때 만나는 이 Y값을 우린 Y좌표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하나의 수익선상에서는 그냥 PA가 될 것이고 이것은 QB가 되는데 이것들이 만나는 점 A, B X좌표 Y좌표 X 먼저 Y나중 이게 약속입니다 아시겠죠 선생님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야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야 알겠어요 한번 훑어보는 겁니다 확실하게 가슴속에 심어두는 겁니다 아셨죠 사람은 망각의 기능이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헷갈려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야 망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반복뿐이거든요 자 사분면입니다 그럼 X축 Y축 신축 신축 평면이 있잖아요 그럼 나는 여기가 몇 사분면 1사분면 1 2사분면 어디야 예 이쪽이에요 운동장을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번면 운동장 딱 있으면 어떻게 돌아 여러분 이렇게 돌잖아 이렇게 돌잖아 운동장 이상하게 이렇게 돌지 스케이트장 가봐 이렇게 돌잖아 대부분 거꾸로 돌면 쫓겨나 미친놈이야 이상하게 이렇게 돌아 이게 양의 방향이야 이렇게 이렇게 도는 방향이 양의 방향이라고 나중에 삼각함수 할 때 양의 방향 음의 방향 각을 재는 방법이 있는데 양의 방향 이렇게 양의 방향 몇 사분면 2사분면 여기 3사분면 여기 4사분면 이렇게 돌다고 알겠죠 이게 자연스러운 방향이라고 사람이 왠지 묻지마 그냥 이렇게 약속했어 됐죠 1 2 3 4 다시 1 2 3 4 사분면 X축과 Y축은 사분면에 포함되지 않아 그때 1사분면은요 원점 오른쪽이니까 X도 양수고 원점 위쪽이니까 Y도 양수야 그래서 양수 양수 숨어있는 조건이야 그 다음에 2사분면은요 원점 왼쪽이니까 X는 음수 원점 위쪽이니까 Y는 양수 X는 음수 Y는 양수 그 다음에 여기 3사분면은요 X 왼쪽 Y 밑에니까 X도 음수 Y도 음수 됐죠 그 다음에 4사분면은요 불러봐 원점 오른쪽이니까 X 그렇지 양수 Y 음수 이렇게 이렇게 표현 이건 기본이야 기본을 갖고 계셔야 돼 알겠죠 좋습니다 좌표축은 사분면에 통합되지 않아 좌표축은 좌표축은 뭔데요 X축 Y축 사분면에 들어가지 않아 좋습니다 다음 각점은 제 몇 사분면 위의 점인지 말하라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뭐 이거 뭐 해볼까요 몇 사분면 찍어봐 그림을 그려봐 그러면 이게 원점이고 이게 X축이고 이게 Y축이야 그러면 1번 3콤마에 X가 3이고 Y가 1이야 그럼 만나는 이 점 수위로 만나는 이 점이 내가 A점 몇 사분면 이건 제 1사분면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사분면 X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3분의 4야 3분의 4야 만나는 이 점 이 점이 B점이겠네 제 몇 사분면 2사분면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렇게 만나는 이 점 제 3사분면 얘가 C점이야 여기 3사분면 그 다음에 3콤마 3콤마 마이너스 3 이렇게 2점 여기가 D점이야 얘는 몇 사분면 제 4사분면 이렇게 좌표평면에 점 찍어오면 된다고 아이 그래 됐죠 그 다음 XY 좌표가 문자일 때 4분면 판단인 겁니다 그때 위에 점 얘가 제 2사분면 위에 점일 때 그 다음에 이 점은 제 몇 사분면 위에 점인지 말아라 자 여기서 질문 들어갑니다 자 플러스 A 자 질문 들어갑니다 많이 질문했던 건데 요거 양수입니까 이거 양수입니까 자 얘라고 막 하고 싶죠 왜 내 눈에 강력하게 플러스가 보이니까 막 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막 뭐 막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좀 이상해 그래서 지금 쭈뼛쭈뼛 하고 있죠 지금 그렇죠 이것은 양수일 수도 있고 영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수를 배웁니다 대수는요 숫자를 대신해서 하기 때문에 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문자를 씁니다 근데 문자는요 숫자를 대신해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문자 A를 썼잖아요 근데 그 A라는 문자는요 어떤 숫자를 대신한 겁니까 모르죠 그 안에 이 A라는 숫자 그 문자 속에 양수가 들어갈 수 있겠고 0이 들어갈 수 있겠고 음수가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A가 A가 2라면 쟤는 플러스 2가 돼서 양수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A가 0이라면 플러스 0이 돼서 얘는 음수도 양수도 아닙니다 그냥 0입니다 그런데 저 A가 마이너스 2라면 앞에 플러스 기호가 있더라도 마이너스 2가 들어가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돼서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앞에 기호가 이 전체 부호를 설정하는 게 아니야 어? 조건이 부호를 결정하는 겁니다 요것만 알고 계시면 돼 그럼 대수는 끝난다고 여러분들이 현혹된다고 문자로 기획하는 게 아니야 조건으로 기획하는 겁니다 봤을 때 나는 얘가 X자표야 어? 배웠잖아 얘가 Y자표야 근데 제 2사분면이래 2사분면이면 여기가 1사분면이고 2사분면이니까 2사분면이 지금 X, Y인데 어? 이 X, Y가 2사분면 어딘가 있다고 이렇게 X자표니까 그럼 2사분면 X자표는 양수의 음수야 얘는 음수라고 그치? Y자표가 뭐야? 마이너스 Y야 Y자표가 마이너스 Y야 근데 2사분면이니까 Y자표가 여기 어딘가 있어 어? 2사분면이니까 점이 여기 있다는 소리야 그럼 얘는 양수라고 이해 되죠? 음 그러면 여기서 Y는 무슨 수가 됩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Y는 음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Y가 음수니까 얘가 음수야 그럼 X가 무슨 수가 돼야지 곱해지면 음수가 돼 서로 부호가 달라야 되지 않습니까? X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X는 양수가 되는 겁니다 이해 되죠? 그래서 X는 양수 Y는 음수를 찾아낸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이것은 도대체 몇 사분면인지 말하라 그렇다면 마이너스 X는 몇 사분면 부호가 어떻게 됩니까? X가 양수니까 얘는 음수가 되겠죠 그 다음에 Y는 역시 음수가 되겠죠 그럼 얘는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다 이거지 그러면 음수 음수는 몇 사분면이야 이거는 이거는 뭐 이모티콘 같은데 몇 사분면이야 이건 삼사분면 제 제 삼 사분면 서술형 쓸 때는 이렇게 꼭 쓰셔야 됩니다 제 정답 부호결정 문자에 앞에 있는 부호가 부호를 결정하지 않아 조건이 결정이야 알겠죠 자 이제는 함수의 어떤 기본적인 좌표 평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읽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순서상을 알아봤습니다 X좌표 Y좌표 이제는 함수의 정의에서 그래프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봅시다 X에서 정의역 X에 대응된 함수값 순서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집합 G는 이 G가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인데 X가 집합 X의 원소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집합 X의 원소야 정의역의 원소야 근데 함수값이 여기 있잖아 어?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떻게 요 X가 있으면 대응된 함수값 요렇게 얘가 Y값이야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 이 순서상이 생기겠지 그치? 이것을 점으로 찍어놓은게 이걸 점으로 찍어놓은게 이걸 원소로 해 집합과 바사의 원소잖아 원소로 원소는 바로 집합의 하나의 원소인데 순서상이 원소야 순서상은 하나의 점으로 찍을 수 있어 그 점들의 집합이 그래프야 선생님 무슨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함수값의 그래프라고 합니다 어? 그리고 일단 봐 YFX의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인지 집합이면 이 함수의 그래프는 정의역과 공역이 모든 실수인지 집합이면 실수는 무수하게 많은 점을 갖고 있다고 그 점들을 무수하게 많이 찍으면 뭐가 돼? 직선이나 곡선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Y는 EX가 있습니다 EX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런 말이 없어 정의역은 모든 실수고 공역도 모든 실수야 그럼 그래프를 그렸을 때 원점 근처에서 그려 그럼 어떻게 그려? 먼저 X가 0이면 Y는 뭐가 돼? 2 곱하기 0 0이 되겠죠 순서상 0,0 그럼 점이 하나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X가 만약에 1이면 Y는 얼마가 돼? 2 곱하기니까 2가 되겠지 그럼 1,2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해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럼 X가 마이너스 2여서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 겁니다 응? 그걸 무수하게 많겠죠 무수하게 많겠죠 그렇죠? 이 사이에도 무수하게 많겠죠 무수하게 많겠죠 이 사이에도 무수하게 많은 점 무수하게 많은 점 무수하게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이렇게 찍힌다고 대표적인 점 원점 문제 몇 개의 점만 찍어봐 이렇게 딱 몇 개의 점만 찍어봐 0,0 1,2 2,4 3,6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마이너스 2,6 몇 개의 점을 찍어봐 몇 개의 점을 찍었더니 어때요? 점들이 어떤 규칙성이 보이지 이렇게 보인다고 그래서 그 점으로 점으로 순수수상으로 점을 찍은 거야 그치? 근데 정의역이 X값이 모든 실수이기 때문에 이 사이에도 0하고 1 사이에도 엄청나게 많은 또 2분의 1일 때 1 2분의 1일 때 1 그쵸? 3분의 1일 때 뭐 3분의 2 엄청나게 많은 점들이 다 다 다 찍힐 거 아니야 이게 더 쫌쫌하게 더 찍힌다고 이렇게 어? 그치? 그 사이에도 또 무수하게 많은 X값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이에도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쫙 찍히는 거야 어때? 점들이 무수하게 많이 찍히니까 선이 되는 거지 근데 똑바란 선이지 그러면 직선이라고 하잖아 이게 되죠? 그래서 함수의 정의에서 어? 그런 XY를 좌표로 해서 점으로 만들었어 그 점을 좌표 평면에 점으로 찍었더니 어떤 그래프가 되는 거잖아 이게 함수의 그래프라고 이게 다야 이게 가장 중요한 함수의 핵심이라고 응? 이것만 알면 나머지 끝은 다 그려 그냥 원점 근처에 몇 개의 점만 찍어오면 함수의 그래프는 다 나온다고 무조건 응? 이게 가장 중요한 함수의 개념입니다 이거 이해 되시겠죠? 오케이 그래프를 그려라 뭐니? 뭐 외우지 마 몇 개의 점을 찍으라고 X가 0이었을 때 0이잖아 그죠? 1이었을 때 1이었을 때 2 2 2였을 때 3이지 여기가 2야 2였을 때 3이야 뭐 여기 점 찍히는 거지 그죠? 뭐냐면 그 다음에 4였을 4였을 때 얼마야 4였을 때 6? 뭐 여기 점 찍히는 거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뭐 2대입 마이너스 2대입 마이너스 3이야 뭐 이렇게 점 찍히는 거지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4였을 때 마이너스 4였을 때 마이너스 6 이렇게 점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마이너스 2 4 뭐 마이너스 6 맞지? 뭐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찍히는 거 아니야? 점을 찍고 봤더니 어때요? 형태가 직선 형태가 그 사이에도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있어 이건 직선이 된다 아 이렇게 점을 찍어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규직성이 보여 규직성이 보여 다음 시간에 알겠죠? 이렇게 그래프가 탄생되는 겁니다 하시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 잘 봐 정의역이 딸랑 3개 그럼 대응하는 함수값은 몇 개? 딸랑 3개지 각 원소에 대응하는 함수값 3개잖아 그치 그럼 f 마이너스 1 f 마이너스 1은 얼마? 1 f 0은 얼마? 0 f 1은 얼마? 1 그럼 여기서는 마이너스 1,1 0,0 그 다음에 1,1 점 3개가 발생하지 딱 찍으면 저거라고 이 함수의 그래프는 딱 이거라고 정의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면 점 딱 3개 찍힌 거고 이게 이 함수의 그래프야 그런데 아무런 말이 없어 정의역이 실수 전체 딸랑 3개가 아니라 실수 전체면 x가 엄청나게 많아 그런데 함수의 그래프가 똑같아 그러면 이 3개의 점 말고도 이 사이에도 무수하게 많은 점들이 찍히겠죠 그렇죠 그런 점들을 딱 2분의 1일 때 2분의 1일 때 4분의 1일까 2분의 1일 때 4분의 1일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었더니 점을 쫙 연결시키더니 이런 곡선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정의역의 모든 실수면 그 점들이 무수하게 많기 때문에 직선이나 직선이나 곡선이 된다고 선이 된다고 선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것들 이게 그래프의 탄생이야 자수가 2차니까 이건 2차 함수라고 세길 때는 3개의 점만 무수히 말 때는 무수하게 많은 점들 직선이나 곡선이 된다고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이건 나중에 배웁니다 수2에서 3차 함수를 배우는데 미분을 배운 상태에서 극대극수를 배운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봅니다 그때 이게 함수입니까? 할 수 있는 방법 x값 하나를 딱 그려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는 거지 눈 감고 x를 하나 딱 그려 y값이 하나만 대응되는 거지 눈 감고 x값 하나를 만들어 y값 하나만 대응되지 모든 x에 정의역의 모든 x에 y값이 하나만 대응되는 나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이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함수입니까? x를 하나 딱 그려 근데 대응되는 y값이 몇 개 있어? 두 개가 있잖아 이 점하고 이 점은 x값은 하나인데 정의역은 하나인데 y값이 두 개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함수가 아닌 거지 포물선의 모양새를 갖고 있는 포물선의 방정식입니다 나중에 기하할 때 배웁니다 이과만 배워요 알겠죠? 얘는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아 함수의 그래프인지 함수의 그래프가 아닌지를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됐죠? 자 다음 중 함수의 그래프인 그걸 모두 찾아라 라고 말합니다 느낌 오죠? 이거 x값 하나 딱 그려 y값 하나만 이거 함수야 그 다음에 이거는 원의 함수란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원의 함수란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왜냐? 이건 함수가 아니니까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되지 이 x값의 이 점 이 점 y값이 두 개가 있다고 이건 함수의 정의에 위배돼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원의 방정식이 알기로는 됐죠? 이건 함수입니까? 이건 3차 함수입니다 x값 하나에 y값 하나만 대응되 무조건 눈 감고 x값 그어봐 y값 하나만 대응되고 함수입니다 이건 함수 3차 함수입니다 이거 아니죠? x값 하나에 y값 두 개 대응되죠? 함수가 아닙니다 연결되죠? 이게? 응? 이거는 함수입니까? x값 하나에 y값 하나 x값 하나에 y값 y값이 똑같은데요? 그래도 함수가 되는 겁니다 이건 2차 함수입니다 함수입니다 2차 함수예요 이것은 포물선의 방정식 이 두 개를 포물선의 방정식 그 중에서 함수는 2차 함수 얘는 함수가 아니야 됐죠? 얘는 x값 하나 그어봐 y값 하나 x값 그어봐 y값 하나 이거 함수입니다 이게 절대값 함수예요 y는 절대값 x 이런 이런 절대값이 선의는 함수입니다 절대값 그래프와 가우스 그래프 이런 가우스 함수 절대값 함수 나중에 특강원을 뽑았습니다 이거는 됐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마지막이야 뭐 뭐 위에 있다 뭐 뭐 지난다 어? 뭐 뭐 지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함수의 그래프가 점 a, b를 지난다 라고 말을 합니다 a, b를 지난다 라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점이 함수의 그래프 위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x는 a, y는 b를 대입하여 미술을 구한다 만약에 y는 이렇게 fx가 있어요 그런데 점 a, b가 이 함수의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간대 그러면 이 점 이 점이 a, b가 있는데 이 그래프가 지나가 그 말은 이거는 이 함수 관계식을 만족시키는 점 중에 하나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럼 x에다가 a를 대입해주면 y는 b다 이 애를 만족시키는 거야 응? 그리고 점 a, b가 이 그래프 위에 있다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간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대입해라 대입하면 성립 대입하면 성립 왜? 그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니까 됐죠? 오케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갑시다 y는 a, x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 4를 지낼 때 그러면 이 점이 이 그래프 위에 있을 때 그러면 대입하면 성립 얘는 x 얘는 y 대입해 4는 x 대입해 마이너스 2a 따라서 내가 구할 때 a는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저 직선은 y는 마이너스 2x라는 일차 함수 그랬을 때 그래프 위에 있지 않은 점은 여기다 대입해봐 3 대입하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대입하면 플러스 6 다 성립하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지 이거 마이너스 4분을 대입해봐 그러면 마이너스 3을 대입하면 플러스 2분을 위에 있지 성립하잖아 3분의 2 대입해봐 3분의 3분의 4 이해가 정답이네 성립하지 않잖아 그죠? 마이너스 5를 대입해봐 그럼 플러스 10 너무 쉽죠? 이게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이게 그래프예요 다 끝났습니다 오늘 배웠던 이제 총독이 들어갑니다 함수의 뜻과 함수의 그래프 두 가지를 배웠어요 자 함수의 뜻 우리가 대응 배웠죠? 나라와 수도의 대응 그래서 우리는 x, y 변수 두 가지 변수 대응 변수 그 중에서 함수의 뜻은 집합 x의 각원소 예 집합 y의 원소가 어떻게? 꼭 하나씩만 대응 꼭 하나씩만 대응 늘 집합 x에서 y로의 함수다 이걸 안 보고 설명해야 돼 안 보고 어? 안 보고 집합 x의 각원소가 집합 y에 꼭 하나씩만 대응되는 그런 관계를 집합 x에서 집합 y로의 함수라고 한다 라고 줄줄줄 동생한테 말할 수 있어야 돼 대체 기호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기호로 펑션 f 이거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함수입니까? 함수입니다 함수가 아닌 거 두 가지 이거 뭐 때문에 4 때문에 함수가 아닌 거지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1이 두 개를 대응하는 게 함수가 아닌 거지 이거 그래프가 이렇게 됐으면 x값 하나에 y값 두 개가 대응되는 게 함수가 아닌 거지 이게 되죠? 이런 것들 오케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정의역과 공역 정의역은 집합 x 공역은 집합 y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정의역은 집합 x 공역은 집합 y 치역은 집합 ab 집합 abc 치역은 이속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겁니다 됐죠? 둘 다 함수값과 치역입니다 그래서 대응되는 함수값이 치역이다 이 치역은 바로 뭐다? 함수값이다 치역은 함수값이다 그리고 이 치역은 무슨 값이다? y값이다 됐죠? 이렇게 y값이다 그래서 y는 fx다 x가 함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이 y값이야 x가 함수 f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이 y값이야 그래서 y는 fx y는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y는 왜 fx예요? 라고 질문하는 놈들이 있어요 함수에 의해서 얻어지는 값이 y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난 이걸 t라고 해 그러면 t는 fx x에서 얻어지는 값을 t라고 할 수도 있어 y를 t라고 바꿀 수도 있어 알겠죠? 얼마든지 변선을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됐죠?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수입선 위에 한 점을 찍었어요 p의 좌표 p의 2다 쭉 긁어 그냥 어 그렇군 웃으면서 긁어 자 표현이야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이게 x좌표 y좌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은 무슨 축? r 곱하기 r 실수축 실수 평면이다 실수 평면이다 됐죠? 자 사분면입니다 1사분면 2사분면 제3사분면 제4사분면 1, 2, 3, 4 부호 양수양수 이거 음수양수 여 음수음수 얘 양수음수 쭉쭉쭉 됐죠?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좌표 측은 어느 사분면에 속하지 않습니다 함수의 그래프입니다 그래프는요 일단 경역의 모든 원소가 대응되면 거기에 함수값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는 저 x 대응했을 때 함수값은 y좌표가 되는 거잖아요 이걸 순서상으로 묶어 순서로 묶어지면 이건 하나의 점이 됩니다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집합을 그 점들의 집합이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그 점을 어디다 찍어? 좌표 평면에다 찍어 알겠죠? 그게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고 우리는 그게 정역이 모든 실수면 직선이나 그다음에 곡선이 된다 처음에는 저게 무슨 말인가 헷갈렸지만 완벽하게 다 배운 다음에 문제를 풀어보고 예지를 풀어보는 다음에 총존위 할 때 딱 들어보니까 느낌이 확 달라 그렇죠? 확 땡겨져 아 그런 거구나 깨달의면 그래서 총존위가 필요한 거야 여러분 됐죠? y는 2x입니다 그래프 그려봤죠 이렇게 이렇게 천천히 나중에는 무수하게 만드는 점을 찍으니까 직선이 되더라 이렇게 해봤고 정역이 원수가 3개인 것은 함수값이 3개니까 점이 딱 3개예요 그런데 정역이 모든 실수면 이 점 3개 갖고 안 되지 무수하게 만드는 점이니까 점을 찍어보면 여기 선이 되는 거야 선 2차 함수니까 곡선이 되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3차 함수 x값 하나 찍어 y값 하나 대응되면 함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는 x값 하나 찍어 y값이 2개가 되기 때문에 함수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알겠죠? 함수인 것과 함수가 아닌 것 그래프를 바라보는 눈 뭔 뭔 위에 있다 뭔 뭔 진한다 그래프가 점 a, b를 진한다 그럼 a, b가 그래프 위에 있다 그 말은 그래프 위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한다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게 다야 이게 다 라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 개념을 가지고 함수의 뜻과 그리고 이거 끝냈습니다 해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1차 함수 들어갑니다 1차 함수 가장 함수에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가 1차 함수입니다 이게 끝나면 2차 함수 그 다음은 1대1 함수 1대1 대형 그 다음에 합성함수 1까지 여기까지가 기본이야 해야 돼 목숨 놓고 해야 돼 아무리 시간 걸리든 이게 되면 그 다음에 복잡한 함수의 결과를 싹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것은 다 배웠어 힘이 아니야 뭐 해봐야 돼? 내가 직접 해봐야 돼 그리고 공식도 직접 증명해봐야 되겠고 문제도 풀어봐야 돼 여러분 갖고 있는 교재 가지고 한번 복습 반드시 해주시려 합니다 뭐가 힘이다? 하는 것이 힘이다 수고 많았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 계단 지금까지 수학은 이지 이지 쉽게 가진 선생 넘버원 이지훈이었습니다 수학 만점으로 가는